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믿고 보는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사라베스 잼입니다. 드셔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발라먹는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미가 정말 좋은 그런 과일잼이죠.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사라베스 잼의 이 사라베스라는 브랜드 이름은요. 뉴욕 출신의 사라베스 레빈이 뉴욕의 1981년에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부터 시작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브런치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런치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잼 제조자이면서 레스토랑 경영자이고 요리계에서 수많은 수상 경력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중에서 섹스앤더시티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보면 여주인공 4명이 자주 만나서 브런치를 즐기던 레스토랑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사라베스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사라베스 잼 제가 구매한 맛은 바로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잼인데요. 가장 좀 대중적인 맛이죠? 저희가 딸기잼 자주 먹잖아요. 이 맛 외에도 세 가지 맛이 더 있는데 오렌지, 마말레이드 아프리코 잼, 피치 아프리코 잼, 블루베리 망고 잼 이렇게 세 가지 맛을 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신선한 과즙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아주 부드러운 질감으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과일 잼이에요. 사라베스 잼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보통 과일 잼의 경우 한 가지 맛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죠. 사라베스 잼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과일을 섞어서 깊은 풍미와 식감을 아주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시킨 그런 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공적으로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잼에 거의 들어가는 경화제를 사라베스 잼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기 까다롭다는 코셔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잼을 접해봤죠. 더 맛있는 잼을 찾아서 헤매어 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라베스 잼 이상의 잼을 아직 만나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잼 맛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잼 맛 하면은 좀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그 달달함이 나중에는 살짝 입이 얼얼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잼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라베스 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단맛도 아주 가볍게 느껴지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일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어서요. 정말 맨입에 먹어도 맛있는 그런 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을 또 고수를 하고 있어서요. 뉴욕 직영 공장에서만 엄격한 관리하에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이 또 저희가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잼을 활용하는 다양한 활용법 온라인에서 사라베스 잼 검색을 하시면 거기 사이트 상에서 이제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식빵에 발라먹는 건 기본이고요. 쿠키에 얹어 먹거나 아니면 요거트 같은 거랑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스파클링 음료에 넣어서 그렇게 먹어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아무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식빵에 발라먹는 게 이 과일 잼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맛있는 잼 좀 먹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이 사라베스 잼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